오늘의 동화, 빼앗긴 먹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좋은 먹이 우리나라는 여러 곳에서 납니다. 그 가운데 황해도 해주의 수양 매월이라는 먹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어떤 재상이 황해도 감사로 부임한 뒤였어요. 하루는 한양에서 그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숙부님, 해주의 수양 매월 먹이 좋다고 하던데 몇 개만 주십시오. 조카의 부탁을 감사는 단 한 번에 거절했습니다. 이놈아, 먹이야 먹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지 나랏니를 보는 내게 무슨 먹이 있다더냐. 감사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조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숙부님이 황해도 감사이신데 그동안 선물로 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감사는 조카에게 끝내 시치미를 뗐습니다. 조카는 그런 감사를 보며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의 문값 속에 수양 매월 먹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까진 먹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뇌가 더 중요한가? 숙부님,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조카는 감사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안방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한 일이 터졌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숙부님, 요즘 무슨 소식 들으셨겠지요? 소식이라니 무슨 소식 말이냐? 부인은 깜짝 놀라 조카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집 밖에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부인이 조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조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참 딱도 하십니다. 요즘 숙부님께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부인의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서 자세히 말해보아라. 조카가 기다렸다는 듯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짐지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 말이에요. 숙부님께서 이곳 해주에 오셔서 두 명의 기생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한 여자는 수양이오 또 한 여자는 매월이라 하던데요. 이런 숙모님만 모르고 계셨군요. 그럴 리가 혹시 네가 잘못 들은 이야기가 아니냐? 부인은 고개를 잡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냉큼 이렇게 말했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랑채로 나가 문갑을 뒤져보십시오. 숙부님께서 그 기생들을 밤낮으로 만나시고도 잊지 못하여 아예 그 기생들의 이름을 먹에 새겨놓았답니다. 그러면서 조카는 세그머니 부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부인의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했지요. 내 이 영감을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부인은 곧장 사랑채로 나가 문갑 속을 뒤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문갑 속에 가득한 먹을 보고 부인은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정말로 두 기생의 이름을 적은 먹이 있네. 부인은 홧김에 먹을 상자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상자 뚜껑이 열리며 먹들이 여기저기 떨어졌지요. 조카는 아무도 모르게 빙긋 웃으며 마당으로 왔어요. 그러고는 먹들을 주섬주섬 주워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만 고정하십시오. 이런 볼성사나운 것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원하단 먹이 손에 들어오자 조카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자. 조카는 먹을 통째로 들고 곧장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감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자신이 아끼던 먹상자가 마당에 뒹굴고 있었으니까요. 감사가 큰 소리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먹은 어쩌고 상자만 여기 있소? 감사의 물음에 부인은 더 목청을 높여 따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기생이거든. 아예 손바닥에 이름을 써가지고 다니지 왜 하필 먹에 이름을 새겼소? 감사를 바라보는 부인의 눈가가 바르르 떨렸지요. 갑자기 기생은 무슨 기생이오? 영문에 모르겠다는 얼굴로 감사가 되물었습니다. 부인이 어이없어하며 감사를 흘겨보았지요. 하나는 이름이 수양이고 또 하나는 매월이지요. 그래도 시치미를 떼시겠어요? 아까 조카가 와서 모두 일러주었다고요. 감사는 그제야 부인이 조카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수양 매월은 이곳 해주의 유명한 먹이름이요. 당신이 그 아까운 것을 그놈에게 다 내주었구려. 감사는 빼앗긴 먹이 아까워서 작고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감사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바가지만 긁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질투가 심한 부인 옛날에 어떤 재상이 살고 있었어요. 그 재상은 말이나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앓을 것이 있으면 그 전날 밤에 미리 연습을 했지요. 방에 향보를 피워놓고 의관까지 단정히 갖추고 말입니다. 정말 특이한 버릇이지요. 그런데 이 재상의 부인도 역시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남달랐냐면 바로 질투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시기나 질투가 지나치게 많았어요. 하루는 재상이 궁궐에서 연회에 참석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재상이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부인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옆에 앉은 기생이 몹시 예뻤다지요. 그래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눈초리를 치켜 세운 채 부인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상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를 무시하는 거지요. 어느새 부인은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재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문득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이제 제발 그만하구려. 내일 상감 깨어릴 말씀이 있어 연습을 해야겠소. 부인의 바가지 긁는 소리에서 겨우 빠져나온 재상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진지하게 명을 내렸지요. 지금부터 나는 내일 상감 깨어릴 말씀을 연습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절대 엿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일 엿듣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당할 줄 알라. 하인들은 흠짓 몸을 떤 뒤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방문을 걸어잠근 재상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재상이 특이한 행동을 하자 부인은 불쑥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아래기에 저처럼 하인들까지 단속하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부인이 살금살금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 밖에서 누가 엿듣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상은 연습에만 골몰했습니다. 부인의 귓가로 상감께 할 말을 외우고 있는 재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상감마마, 시는 벼슬이 비록 재상에 이르렀으나 매우 어리석고 약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사나운 아내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 집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제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혼하기를 정하옵니다. 순간 부인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부인은 머리를 마구 흔들었지요. 잠시 뒤 연습을 마친 재상은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부인은 날이 밝자마자 친정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상감께 아랫말씀을 연습하기에 들어보니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감께서 반일, 그이의 소청을 들어주시면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아버지께서 말려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부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의 잘못을 꾸짖었어요. 네가 훌륭한 남편을 몰라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런 편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상감께 아래려고 준비까지 했는데 내가 말린다고 듣겠느냐? 부인은 아버지에게서 찬바람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겁이 덜컥 나자 부인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다시 차갑게 대꾸했지요. 방법은 하나, 내가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다. 기운이 빠진 부인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재상을 보자 냉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앞으로 혹시라도 제가 질투를 하거든 내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감께 이혼하겠다는 말씀만은 아뢰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셨다가 제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뢰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재상은 짐짓 화가 풀리지 않는 듯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요.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부인이 또다시 간곡하게 사정했습니다. 그제야 재상은 못 이기는 채 하고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이 이처럼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만은 내가 용서하겠소.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재상의 부인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부인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운 나쁜 스님 옛날 옛날에 산속에서만 살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스님은 서울 성문안에 들어오다가 재상의 행차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스님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벌을 받게 된 스님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백명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 일에 대해 의논했지요. 재상이 행차하는데 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백명선은 스님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스님이 등에 무엇인가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게 눈에 띄었지요. 스님, 등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쌀 세말과 돈 스무냥입니다. 백명선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섰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몇입니까? 스물다섯 살입니다. 백명선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깜짝 놀란 스님이 그 까닭을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스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스물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님이 죽게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스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스님이 보졸에게 붙잡혀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가벼운 벌을 받게 되더라도 몇십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합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자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래서 바짝 다가앉으며 백명선의 손을 잡고 애원을 했지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스님의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 백명선이 말했습니다. 스님은 방법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떼었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백명선이 스님의 귀에 대고 속닥거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도 없고 살 집도 없어 항상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지금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쌀과 돈을 여기에 두고 가시면 제가 그 사람을 대신 보내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선의 말에 스님은 마음이 반쯤 놓였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줄까요?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제가 좀 보태서라도 일이 되도록 할 터이니 스님은 안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백명선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쌀과 돈을 맡기고 절로 돌아갔지요. 스님을 보내고 난 백명선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한 스님이 시주할 것을 빌고 있었어요.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네, 소승은 이 마을 동쪽에 있는 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백명선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마침 잘되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스님이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했지요? 그런데 스님, 불공을 드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야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50량에서부터 300량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백명선이 기분 좋게 떠들었습니다. 100량짜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돈이 없으니 증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스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백명선이 급하게 벼루와 종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이 스님이 재상의 행차 때 잘못을 저지른 스님인 줄 알고 붙잡아 갔지요. 에이구, 왜 이러시오? 영문을 모른 채 관가에 끌려간 스님은 곤장 열대를 맞고 풀려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백명선을 다시 찾아갔지요. 관가에 끌려가서 영문도 모르고 매를 맞았습니다. 백명선이 팔짱을 낀 채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운수가 나쁘면 가끔 그런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답니다.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아까 주시겠다고 했던 증서나 주십시오. 스님이 백명선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백명선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불공을 드리는 것은 정성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께서 매를 맞아 몸이 더러워지셨으니 그런 몸으로 불공을 드려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지요. 스님은 백명선에 꾀에 빠져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돈을 되돌려받지도 증서를 받지도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인사하는 남편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인사를 할 줄 모르는 한 어리석은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어찌나 모자라던지 손님이 오면 희죽희죽 웃기만 했지요. 아니 나를 왜 비웃는 게지 몹쓸 사람이로군. 뭐야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어째서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야?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 이런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하루는 생각다 못한 아내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서방님, 남자가 되어 손님을 맞는 예절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똑부러지게 말하자 남편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어서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먼저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으로 모시면서 편히 앉으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구려. 알겠소. 또 그 다음에는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체를 향해 여기 술상 올려라.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구려. 그런데 내가 자주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소? 남편의 말에 잠시 골똘히 생각하던 아내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서방님의 옷에 줄을 묶은 다음 밖에서 제가 신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잡아당기면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시고 두 번 잡아당기면 편히 앉으십시오. 하세요. 그리고 세 번 잡아당기면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끝으로 네 번 잡아당기면 여기 술상 올려라 하십시오. 남편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꾀를 아내가 짜낸 것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소. 부부는 줄을 잡아당기면 말하고 또 잡아당기면 말하는 연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인사를 익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손님이 몇 번 찾아왔는데도 예전과 달리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얼른 남편의 옷에 묶인 줄을 한 번 잡아당겼어요.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연습한 대로 남편이 인사를 냈지요. 아내가 다시 줄을 두 번 잡아당겼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아내가 다시 줄을 세 번 잡아당겼습니다.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아내가 줄을 네 번 잡아당겼어요. 연습한 대로 남편이 안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술상 올려라. 여기까지는 남편이 아주 잘 해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부엌일을 하는 하인이 집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옷에 연결된 줄을 마당에 뒹굴고 있는 소뼈다귀에 묶어놓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일을 보는 사이 소뼈다귀를 본 강아지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왔어요. 강아지는 줄을 묶어놓은 소뼈다귀를 인느님껏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어라? 인사를 네 번 다 했는데. 방 안에 있던 남편은 줄이 또 당겨지자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연습했던 걸 떠올리며 하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거듭되는 인사에 친구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잠시 뒤 강아지가 다시 소뼈다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여기 술상 올려라. 평안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담배 태우십시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손님으로 왔던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자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친구는 계속 인사만 되풀이하는 남편을 남겨둔 채 서둘러 그 집에서 나오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보를 멈춘 주인 옛날에 표헌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표헌은 중국말을 아주 잘하는 유명한 통역관이었어요. 어느 날 표헌은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표헌은 고시성을 가진 중국인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연불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주인이 밤새 나무아미타보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연불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차를 마시고 나서 다시 연불을 외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잠도 없나 표헌은 울컥 짜증이 났습니다. 안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표헌은 졸린 눈을 비비며 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인이 먼저 표헌에게 말을 걸었어요. 조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헌이 계속 하품을 하면서 대꾸했지요. 나무아미타보를 열심히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기에 저는 매일 부처님께 연불을 합니다. 표헌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서 말했어요. 그건 주인장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극락은 커녕 오히려 화를 당할 것입니다. 주인을 골려줄 생각으로 이야기를 꾸민 표헌의 말에 주인이 깜짝 놀랐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연불을 하면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헌이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옛날 우리 조선에도 주인장처럼 날마다 연불을 외며 살아온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주인이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러지요.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내 정성이 갸륵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자 한다. 내일 고를 어귀해 사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리 밑에서 큰 소리로 길생아 길생아 하고 세 번만 부르거라 하였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주인이 표헌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했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또가 고을 어귀에 오자마자 길생아 길생아를 세 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헌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기는요? 사또의 행차가 멈추더니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스님을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갔지요. 주인이 놀라 한 마디 던졌습니다. 아니 저런 화가 몹신한 사또는 우선 곤장부터 때렸습니다. 네 이놈 내놈이 감히 내 어렸을 적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이나 그러면서 사또는 곤장을 더 때리게 했습니다. 표헌의 이야기를 듣던 주인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생은 사또의 이름이었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밤 스님의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헌이 새그마니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인은 그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표헌이 목에 힘을 주더니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네 이놈 이제 알았느냐 너는 한가 다 차는 고을 사또의 어렸을 적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곤장을 열대식이 남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이름을 하루에도 몇만 번씩 부르고 어찌 복받기를 바라느냐 그러니 앞으로는 내 이름인 나무아미타부를 절대로 부르지 말거라 표헌이 이야기를 마치자 주인이 허리를 굽혀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표헌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날 당장 연보내는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드름쟁이 원님 옛날 어떤 고을에 거드름을 피우기 좋아하는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무식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며 다스리지도 웃주라고 거만했지요. 고을 원님이면서도 고을 백성들이 편히 잘 살도록 애쓰지 않다니 그러면서 잘난 척은 있는 대로 다하니 이거참 원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아전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전은 원님을 골탕 먹일 국리를 했어요. 아전은 먼저 동료 아전들과 내기를 했지요. 내가 원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다면 자네들은 술을 사겠나? 그 말을 들은 동료 아전들이 피식 웃었어요. 자네가 무슨 재주로 그건 나에게 맡기고 술을 사겠나 안 사겠나 자네들은 그저 대답만 하게 서로의 얼굴을 살피던 동료 아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고 말고 자 그럼 내 재주를 보러 가세. 아전은 아주 자신있게 말하고 동료 아전들과 함께 원님이 있는 동원으로 갔어요. 마침 한여름이어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원님은 동원 마루에 비스듬히 논 채 하인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저 거드름 비우는 원님을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하겠네. 아전이 동료 아전들에게 소공 거렸습니다. 정말로? 동료 아전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전은 자신감이 넘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말을 마친 아전이 원님 앞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전을 쳐다본 원님은 귀찮다는 듯이 물었지요. 제가 조금 전 거리에 나갔다가 수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웬 선비 하나가 찢어진 갓을 쓰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전의 말에 원님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잠깐 주위를 살핀 뒤 아전이 원님에게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혹시 암행어사가 아닌지 뭐 뭐라고 암행어사라는 말에 원님은 기겁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원님은 뜰로 허겁지겁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원님은 땅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전과 동료들은 싱긋 웃었습니다. 어떤가 자네들이 술을 사야지 암 사고 말고 정말 고소하네. 아전은 술을 실컷 얻어먹자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이번에는 원님의 콧대를 높여줄까 하는데 어떤가 동료 아전들의 눈이 등잔만큼 커졌습니다. 뭐라고 콧대를 높인다고 그래 좀 높여준다고 전처럼 으스대지는 않을 걸세 아전이 자신있다는 말투로 얘기하자 동료 아전들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네 해보게 그러면 술을 한잔 더 사겠네. 아전과 동료들은 다시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원님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팔을 다쳤는지 끙끙거리며 앓고 있었지요. 소인이 옵니다. 아전을 본 원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냐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선비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암행어사가 아니라 진짜 거지였습니다. 그 순간 원님의 얼굴에는 환한 햇살이 가득 퍼졌습니다. 지금 그 말이 틀림없으렸다. 그렇습니다. 아전이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 그렇지 여봐라 부채를 가져오너라. 어느새 원님은 어깨에 힘을 주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은 또 한 차례 동료들에게 술을 얻어먹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금장수와 백녀우 옛날에 마을마다 소금을 팔러 다니는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마흔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경기도 용인 땅으로 소금을 팔러 갔는데 지게에 소금을 싣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잠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지게를 벗고 바위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만치 무덤 하나가 눈에 띄었지요. 소금장수는 이마에 솟은 땀을 닦으며 무덤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무덤이 이불처럼 들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별 해괴망측한 꼴 다 보겠네. 무덤 안에 뭐가 있길래 들썩거리는 거지? 소금장수는 무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무덤이 뻥 뚫리며 여우가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이 하얀 백여우였어요. 소금장수는 바위 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여전히 여우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무덤에서 들고 나온 해골바가지를 박박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뒤집어 썼는데 놀랍게도 호호백발 할머니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소금장수는 어리벙벙했습니다.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여우는 호호백발 할머니 모습으로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금장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요망한 백여우가 누구를 홀리려고 고개를 내려가지 따라가 봐야겠다. 소금장수는 소금지게를 내버려 두고 백여우디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그래도 무기라고 지게 잣대기를 꼭 쥐고 있었지요. 백여우는 고개를 다 내려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여우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깥 사돈께서는 같이 안오시고 어째 안사돈 혼자 오셨습니까? 예 갑자기 병환이 나셔서 사돈어른 환갑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주인 할머니는 백여우인 줄 모르고 손을 잡아 끌어 대천마루로 안내 했습니다. 백여우는 상 앞에 주인 할머니와 나란히 앉았어요. 잔치집은 집안 마당할 것 없이 손님들이 가득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환갑 잔치가 흥겹게 베풀어지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는 잔치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마당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개농 감추듯 비웠어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도 마셨습니다. 속이 든든해졌지요. 소금 장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게 작대기를 꼭 쥐고 성큼 성큼 대천마루로 향했습니다. 백여우는 주인 할머니를 홀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백여우의 이야기를 듣느라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대천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백여우 곁으로 다가갔지요. 백여우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소금 장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금 장수는 지게 작대기로 백여우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호호 백발 할머니로 변한 백여우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요. 소금 장수는 지게 작대기로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백여우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금세 죽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주인집 할머니의 안사돈이 백여우였다니 종각이 참 대단하네 백여우를 알아보는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다니다니 소금 장수는 주인집 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럽다는 듯이 소금 장수와 지게 짝대기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금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금 장수에게 속삭였어요. 그 지게 짝대기를 나한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소. 소금 장수는 지게 짝대기를 사겠다는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 있나. 이 지게 짝대기가 도깨비 방망이로 보이나 보지. 나도 모르겠다. 비싸게 팔아먹고 얼른 내빼지. 소금 장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값을 불렀습니다. 천냥 내시오. 그 이하는 절대로 안 돼요. 좋소이다. 이런 보물은 사실 천냥도 싼 거지. 사내는 그 자리에서 선 선뜻 천냥을 주고 지게 작대기를 샀습니다. 소금 장수는 천냥을 받아 들자마자 주랭랑을 놓았지요. 사내는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고 희죽 거렸습니다. 이제 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볼까. 몇 탁만 하면 천냥만 뽑겠어. 수만 양은 거뜬히 벌걸. 사내는 아까 소금 장수가 주인집으로 부터 상을 받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수백 양은 좋게 받는 것 같았어요. 이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잔치집마다 돌아다니며 큰 돈을 벌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이웃마을을 찾아갔어요. 이웃마을에도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잔치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천마루에 잔치상이 놓여있고 그 앞에 호호 백발 할머니가 앉아있었습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 이었지요. 사내는 지게 짝대기를 움켜쥐고 대천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잔치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사내를 잡기 위해 대천마루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아랑곳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지게 짝대기를 높이 쳐들고 할머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요. 사내는 다시 지게 작대기를 쳐들었습니다. 백녀우야 혼 좀 나라 이렇게 소리치며 지게 작대기를 내리치려는 순간 젊은이들이 사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정없이 사내를 때렸어요. 사내의 눈에서 번개가 번쩍 났습니다. 사내는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사내를 마구 도돌겹했지요. 욕심쟁이 사내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소금장수가 백녀우를 발견한 고개는 지금의 용인시 이동면 묵리 적동 저수지 두 가래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였습니다. 이 고개는 소금장수가 소금지게도 내버려두고 백녀우를 쫓아간 고개라고 해서 염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을 살린 개 옛날 옛날에 개를 아주 좋아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개를 길렀어요. 그의 곁에는 늘 개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지요. 노인이 지금 기르는 개는 노인이 젊었을 때 기르던 개의 증손잡 뻘되는 검둥이 개였습니다. 이 개는 무척 영리했어요. 간단한 심부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 노인은 장터로 갔습니다. 물론 개가 졸졸 노인의 뒤를 따라갔지요. 노인은 장을 보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장터 주막에 들렀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부어라 마셔라 술자리가 길어졌습니다. 손발이 따로 없군. 이 개는 어쩌면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지. 한 친구가 부라운 듯 물었습니다. 노인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 녀석 집안의 전통이야. 이 녀석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본래 나를 잘 따랐거든. 거참 개가 한 주인에게 대를 이어 중성하니 자네는 복받은 사람일세. 그런가? 노인은 기분이 좋아 모처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주막을 나설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지요. 친구들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이런 몸으로 집에 갈 수 있겠나? 웬만하면 내 집에서 자고 가지? 한 친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서잖아. 난 혼자서 집에 갈 수 있어. 더군다나 내 곁에는 중성스러운 개가 있지 않은가. 황소고집 하고는 곤두레만두레 취해도 부득부득 집에 가겠다고 우기니.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를 돌아보았어요. 얘야 주인님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잘 모셔라. 우리는 너만 믿고 간다. 노인은 친구들과 주막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장터에서 집까지 가려면 중간에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합니다. 노인은 개가 이끄는 대로 비틀비틀 걸었지요. 갈지자 걸음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땅거미가 깔리더니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넘게 풀밭에 벌렁 드러누워 버렸어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두어 번 연거프 하품을 하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든 노인 곁에 앉아있던 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는 무엇을 보았는지 노인 주위를 뱅뱅 돌며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노인이 누운 풀밭을 향해 시퍽은 불길이 뻗어오고 있었어요. 산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는 노인을 깨우려고 옷을 물어 노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개는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꼬리를 물에 적셔 다시 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개는 젖은 꼬리를 노인의 얼굴에 문질렀지요. 그러나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갔어요. 노인을 집어삼킬 듯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개는 노인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불에 타 죽고 말 것입니다. 개는 손살같이 냇가로 뛰어내려가 물속에 텀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물에 흠뻑 적셨어요. 개는 다시 풀밭으로 뛰어올라 왔습니다. 노인 주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개는 그 불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젖은 몸을 떼굴떼굴 굴렸어요. 사납게 타오르던 불이 약해졌습니다. 간신히 불길을 잡은 개는 불에 타고 대어 쓰러졌지요. 그리고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살리고 죽은 것입니다. 이때 노인이 깨어났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이곳에 쓰러져 있는 거지 노인은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이 났었네 노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개가 온통 그을린 몸으로 나동그라져 있었어요. 노인은 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었구나. 노인은 사랑하는 개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노인은 개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고개 밑에는 개 무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재군 서화면 천도 사리에서 북쪽으로 30리쯤 지점인 가전 위에 있는 이 고개는 개가 주인을 구하고 죽은 고개라고 해서 개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가슴에서 나온 새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은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장가를 못 들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결혼을 하지 내년이면 서른 살인데 이러다 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총각은 자기 신세가 가련했습니다. 그래서 늘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지요. 총각은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숯가마에서 숯을 굽고 오다가 해당화 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해당화 밭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화 밭 한 가운데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호기심이 생긴 총각은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숨어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처녀요? 그러자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대답 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 의 딸입니다. 몹쓸 죄를 저질러 옥황궁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겠군요. 제가 돌봐드릴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총각은 처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지요. 총각과 처녀가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서로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숙감하러 간 신랑은 그날 따라 일이 많아 점심때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색시는 신랑의 점심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숙감하러 향했어요. 물러거라 감사님 행차시다. 코갯길을 가는데 길 저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시는 길에서 벗어나 허둥지둥 길 아래 해당화 밭에 몸을 숨겼어요. 가마를 탄 감사가 관속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갑자기 가마를 멈추게 하더니 빗줄기가 비치는 구나. 저 아래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해당화 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색시가 하늘 사람이어서 빗줄기가 비친 것이지요. 관리 하나가 해당화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는 해당화 밭에 숨은 색시를 금방 찾아냈어요. 감사님한테 가자. 관리가 이렇게 말하자 색시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색시는 자기 신발 한짝을 벗어 관리에게 주며 감사님에게 이 신발 한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관리는 색시가 하도 딱해 신발 한짝만 들고 감사에게 갔어요. 이것밖에 없던데요. 관리의 말을 듣고 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해당화 밭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여기서 보면 해당화 밭이 이상하게 화나다. 무언가 귀한 것이 있다는 증거다. 관리는 다시 해당화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님한테 가야겠다. 감사님 말씀을 너도 들었지 않느냐. 관리의 말에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시면 안됩니다. 제발 저를 못 본 척 해주세요. 색시는 금반지를 빼어 관리에게 주며 감사님에게 이 금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관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금반지를 들고 감사에게 갔지요. 해당화 밭에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의 말을 듣고 감사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해당화 밭 속이 저렇게 환한데 아무것도 없다니 말이 되느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아라. 만일 또 거짓으로 아래면 내 목을 치겠다. 감사의 주남한 분부의 관리는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해당화 밭으로 달려내려가 색시의 손을 잡아 끓였지요. 그늘 났다. 빨리 감사님한테 가자. 꾸물거리면 내 목이 날아난다. 관리는 색시를 강제로 감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감사는 색시의 얼굴을 보자마자 넋이 나갔지요. 사람이냐 손녀냐 초록 결음 더운 여자가 있었더니 감사는 색시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숫가마에서 일하던 신랑은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왔어요. 색시 나 배고파 밥 좀 빨리 차려줘. 신랑은 부엌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부엌에는 색시가 없었지요. 어디 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색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주머니 제 색시 못 보셨나요? 봤지 아까 점심때 숯감하러 간다고 나가던데 광주리를 이고 말이야. 신랑은 집에서부터 숯감하에 이르는 길을 정신없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해당화 밭에서 점심 광주리를 찾아냈어요. 광주리를 버려두고 어디 갔지? 아까 감사님이 이 길로 지나가는 것 같던데. 그렇구나. 색시가 감사님한테 붙잡혀갔구나. 이 일을 어찌 한담? 신랑은 마침내 오랜 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점심때 집에 밥을 먹으러 왔더라면 색시를 감사한테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신랑은 집에 돌아와서도 우렴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밥 한 끼 먹지 않고 온종일 눈물로 보냈지요. 나중에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신랑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어느 봄날 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고개에 올라 신랑의 시신을 보드려 할 때 신랑의 가슴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신랑의 넋이 담긴 새는 감사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색시는 감사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뒷마당에 있는 별당에서 거문고를 타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당 앞에 우뚝 선 매화나무 가지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새는 맑고 고운 소리로 우지졌지요. 그때 별당에는 색시가 감사와 앉아 있었습니다. 색시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아, 불쌍한 내 신세 어느 색시가 나한테 시집을 것인가 하는 신랑의 신세 타령 이었습니다. 색시는 갑자기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새의 울음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색시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새가 되어 날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말했어요. 아내를 감사에게 빼앗긴 남자가 죽어서 새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 새입니다. 뭐라고? 감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매화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베개를 집어던졌지요. 새는 색시를 원망하며 연못으로 날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 강릉 땅 성산면 산봉리와 왕산면 도마리 사이에 있는 고개는 마을 사람들이 신랑의 시신을 묻으려 할 때 신랑의 가슴에서 새가 나왔다고 하여 새재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학 호랑이 영감과 포수 옛날에 경상도 안동 땅에 권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지만 성질이 사납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권호랑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권호랑이가 사는 안동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바로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시는 권호랑이에 대한 명성을 듣고 생각했지요. 이왕이면 재물이 많은 권호랑이와 사귀어보자. 조시는 이사온 다음 날에 권호랑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시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웃에 새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권호랑이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소 나는 권호랑이라 하오. 뭐야 돈 많은 부자면 다인가 권호랑이가 어찌나 거드름을 피우던지 조시는 그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권호랑이 영감 어디 맛 좀 봐라. 마음속으로 권호랑이를 비웃은 조시가 허리를 굽히며 겸손하게 자기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 이름을 깜빡했습니다. 저는 조포수라 합니다. 보수라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며 조시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권호랑이의 두 눈이 달덩이처럼 커졌지요. 뭐 뭐시라고 이름이 보수라고 어수룩한 뺏때네기에게 한방 먹은 권호랑이는 분에서 씩씩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조시는 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수많은 동물들 중 개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입니다. 우리에게 개는 오래전부터 똑똑하고 친근한 동물이기 때문이겠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주인을 살린 개는 오수의 개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보통 옛날 이야기에 동물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 대부분인데 이 이야기는 개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오수에게 이야기는 여러가지로 변형되어 전해지고 있으니 함께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